안녕하세요 학교실 가고 있어요 안 가도 돼 있는데 교통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빠져도 돼요 근데 근데 학교에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빠지기가 쉽지 않고 우리 환에 별로 안 나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더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눈치 보이거든요 가기 싫다 가기 싫어 아씨 나 왜 이렇게 무거운 색이야 화난하고 싶다고 나도 진짜 학교가 너무 싫다 아씨 안 Bolt 안 놀い 너무 좋아 음 나는 게 쉬인 오늘의 주말에는 저녁에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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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